메라바 메메 메라바 안녕하세요 메메 차갖고 시내 왔어요 같이 축제 즐기려구요 메라바 살라말라쿵 쫙 깔렸어요 이게 광주축제에요 대경호에요 대경호 어마어마합니다 대경호에요 대경호 잘생겼어요 너무 좋다 컴백 와 오늘 사이즈 잘생겼어 잘생겼어 오우 또 마라 오늘은 저기 도로에서 대형 퍼레이드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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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메 베이비 좋아해 애기 좋아해 한국의 애기 베이비 사랑해요 인조잔디 앉아가지고 술먹으라고 단들맞어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 처음 보죠 처음 보죠 사람 진짜 많아 메모합니다 한국사람이 다 나온거에요 보여드릴까 그래요 저 길 건너에도 길 건너에도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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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버렸어 충정로 우체국 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bgm 때문에 촬영이 안되요 아담 잊어버렸다 아담 잊어버렸다 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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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서부터 퍼레이드가 이렇게 진행될거에요 진행될거에요 첫째 날 보다 사람 더 많아요 오늘 일리올이거든요 이건 뭐야 아단 친구? 몰라 아단도 무침성 장난이에요 아단도 무침성 장난이에요 아단도 무침성 장난이에요 아단도 무침성 장난이에요 아단도 무침하고 Sleeps 너무 예쁘다 문을 가지고 왔어요 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아단한테 이 전일빌기인 245의 의미를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 메맨한테 이 건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메맨 작년에 이게 안왔어요? 안왔어요? 안왔어요 여기에 교통사실 일이세요 나도 여기 있어요 일 있어요? 비센터 옆에요 일이세요 첫 장렬고 너무 많아 헬로우 저거 또 뭐지? 지금 광킹이 이렇습니다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여기도 광주뿐만 있는게 아닐꺼야 저 아저씨는 낮부터 한다 첫날 밤에 받았던 아저씨인데 낮부터 하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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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크시켜발 없어 오래 안한대 진짜요? 진짜요? 한국사람이 한국사람이 장하늘지 또 만났어 다 팔았는가봐 다 팔았어 네? 네 다 팔았어 내가 할텐데 이거 뭐야? 날짜나 올해는 길에서 움직일 때 연기에요 아 이게 냠냠가 난다고 전부 다 금지시켰대 그래서 이번 년에 없어 배가 높아가지고요 배가 높아가지고요 카레이드 하기 전에 뭘 좀 먹으려고요 여기 동명동 들어왔는데 비비클 여기가 이제 치킨하고 비비큐 안 돼지 다른 식당들이 막 웨이팅 줄 쓰고 막 이러는데 비비큐 유명한데 여기 썰러하네 아무도 없어 나는 뭘 뭘? 알겠어 괜찮아? 아 진짜 맛있다 사람들은 춥다는데 땀 흘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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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나왔어 이거예요 예전에 양수 형님하고 이걸 한번 먹어봤거든요 이름이 너무 길어서 뭐지 모르겠는데 위에 무슨 워터랑 치즈가 가루 같은 게 뿌려져 있거든요 맛있으니까 이 치킨은 우리가 자주 먹는 치킨보다 더 고급적 맛이 납니다 네 땀 흘리 음 자 다리 양보합니다 가자 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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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 아 뜨거워 두itations 원래 똥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다 뜨거워서 끄리기 아 tank 괜찮아요? 응 맛있다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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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이게 있는데 이걸 주네요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잡치고 먹으래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소금을 져요? 아 파인애플 마요네즈 마요네즈? 응 마요네즈 근데 파인애플 마요네즈 이거 찍어 먹어 볼게요 파인애플 마요네즈 찍어 먹어 볼게요 맛있어 맛있다 응 마요네즈 마요네즈 치킨 처음 찍어 먹어 봐요 맛있네 이거 맛있네 흔히 맛있네 이거 소스를 듬뿍 찍습니다 마요네즈 맛있네 향 좋네 그래서 파인애플 소스 마요네즈 마요네즈 양이 많아 양이 많습니다 이게 이름이 뭐지? 황금올리브 크런치 버터 황금올리브 치킨에다 에끼내 에끼내 이게 맛있어 으응 오오오오오 다다 매일 다 드셔 빨간 양념장에다가 집어먹을게 드디어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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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오늘 머리 스타일 아주 훌륭해요 좋아요? 아 뭐야 매일매일이 밥에 술 한잔 하면 물어보는 게 멀쩡해야겠는데 너 왜 여자친구 없냐고 아 여자친구 없어? 왜 없어? 자꾸 물어봐 아니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나는 여자를 찾지 않는다 왜? 헤어질 때 누구 헤어지자는 말도 안 한다 그냥 troller 안 받을 뿐이야 뭐?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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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거래 좋아 사람들 많이 많이 좋아해 몰라 근데 알 수 없대 하하하하 안돼 안돼 나 배불러 매매 난 배불러 그리고 이거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중요해 힝 컬 컬 켤아 하하하하 헤헤 다 왔어요? 아하하하 마니마니 출제 에이 데이터 당신은 누가 헤어지면 나는 집에서 포세지와 헤물 먹는 거 헤물 내려요 아 예 다 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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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돼지 안돼 나는 돼 여러분 돼지고기야 멕시콩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뭐란데 메멜 상통여자 예뻐요? 아 좋아 킹루 덩통 덩통여자 많이 많이 좋아요 통통한 여자가 많이 좋아요 아니 메멜은 통통의 정도가 깔끔이세요? 안좋아요 많이 많이 있어요 메멜은 통통은요 통통함이 아니에요 누나들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누나들이 터레이드 지금 하러 간대요 저 똑같은 옷을 입고 트리키의 친구들과 터레이드 터레이드 동영동에서 금남로 걷고 오시네요 터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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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멜과 아단하고 터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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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아단 재밌어요? 메멜은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메멜은 무언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쪽 거리로 퍼레이드 행사는 이벤트 팀들이 계속 지나가잖아요. 그게 실정 없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너무 뚜문뚜문이에요. 지역의 영리기업 말고 그런 단체들 동아리 이런 데서 나와서 행사들을 하는데 텀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루해서 빠지고 있어요. 계속 제가 지금 앞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영리기업으로 들어가는 게기입니다. 이쁘게 생활하고 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는 että 이 체육회 혼미ermint 맛있어? 고객이예요? 고객이 같은데? 공연! 고객이예요! 여러분의 생활체유 친구 데이밍에 달려볼까요? 네! 하하하하 이런 싸우고 지이의 싸우고 일주일에 세월일에 따라서 십분 함께 눈덩이 일주일에 세월일에 따라서 십분 함께 눈덩이 축축의 언급성 역으로 춤춘인 축축의 언급성 역으로 춤춘인 경제의 동부축한 축축의 해물입니다. 한국에 사회의 희일을 받아보시겠습니다. 너무 귀여운데요! 정말 흥미로운 수고하십니다 굉장히 길어요 길다보니까 사람들이 지루해서 하나둘 계속 빠져나가고 행렬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이벤트 디지털 사이에 강급이 더 커 그래서 지루해서 가버렸어요 지금 맨 앞에 나와있어요 아 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재밌어요? 본블빈 테크리닉에서 먼저 직원 소개를 여러분들께 해야할 것 같군요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viennent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이 저 물의 열기가 지금 제가 앉아있는 위치까지로 뜨거움이 전달됩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확 뜨거워. 아 뜨거워. 우와 뜨거워. 아 뜨거워. 이은이 아픈 롤리폴리 안녕 롤리폴리 춤추던데 나 약간 이쁜 이렇게 눈이 사겨 나한테 참가올래? 나 맞았어요 나야 굳지 말아 굳지 말고 해내셨어요 공부야 우리 공부야 안녕 공부야 안녕 공부야 안녕 이 친구 춤추는 애들이에요 두명 공세 한참 먹기야! 다시 한 번 멋진 행영 감사드립니다. 우리 큰 반주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장은 여 vont working at the a Chapter version. 여러분께 동백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대 앞에서는 지훈 feat.인가 주민해 이 Representative의 봉 얼마나 fuhr enough forprprprprprprpr.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매맷이 사라졌어. 매매 저기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퍼레이드 끝까지 다 못 보고 빠져나왔어. 와 진짜 잘한 것 같아. 복귀 중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너무 많아. 이제 집에 복귀했습니다. 매맷이 차 갖고 와가지고요. 오늘 축제에 터키 친구들하고 가족들에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아주 사랑합니다. 오늘의 수 Freund이 가장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가자. 굴레굴레 I love you, QTN 친구들이여 나랑 동생들이 하려면 너무 재미있어 친구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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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여